대마도 도주이기 전에 장군의 사위가 아닙니까? 백방으로 장군을 구할 길을 찾고 있을 것이옵니다. 믿으십시오. 고성과 사천의 학원들은 어찌하고 있느냐? 이순신과 진린의 수군이 가로막고 있어 소식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연락시험만 띄울 수 있다면 협공도 가능할 테아. 그래야만 우리도 무사히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터인데. 어림없겠지. 이순신이 누군데 길을 열어주겠는가? 길을 열어줄 자는 따로 있습니다. 도덕, 저희 장군께서 보내신 수급 200도이옵니다. 니놈! 우리 명나라 수군을 향해 총을 드릴낼 땐 언제고? 이 뭐하는 짓이냐? 니놈이 들고 왔어야 할 것은 수급이 아니라 니놈을 담을 광이로 쐈다.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이놈의 목숨을 바치겠사옵니다. 하훈아, 저희 장군께서 하신 말씀은 전하고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놈의 말단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명만 하십시오. 내 당장 이놈을 몽붙시겠습니래. 그래. 행장이 뭐라 하드냐? 죽을! 말하라. 행장이 내게 뭘 말하고자 하드냐? 닥치진 못할까? 소소행장에게 전하라. 나와 조선 수군이 있는 한, 너희는 결코 살아도 가지 못한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안전한 철수. 길만 열어주십시오. 우리는 수천의 조선인과 장군의 부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모두 장군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부하들을 믿는다. 조선 수군은 그게 누구든 더럽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다. 정령 부하들을 버리겠단 말씀이오? 협상은 없다. 장군! 장군! 차라리 저놈의 목을 베고 소소 행정을 칩시다. 이 첨사!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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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라. 사자를 베웠던 소리를 듣고 싶진 않다. 호동! 이보시오, 통제사. 소소행장은 화친을 원하고 있소. 전란이 끝난다, 이 말이오. 제 침을 준비할 기일을 벌겠다는 것이겠지요. 통제사. 항복만 받아들인다면 수급 2천 개를 준다고 했소. 내 그 절반을 통제사께 드리리다. 수급, 수급이라 했소이까? 그렇다니까요. 외놈들이 제 목을 잘라주겠소이까. 그들이 바치겠다는 수급은 모두 조선 백성의 머리일 것이오. 어차피 우리가 이긴 전쟁이오. 전란을 끝내기 위한 대가라 생각을 합시다. 말을 삼가시오! 일국의 장수가 되어 어찌 제나라 백성의 피를 팔아 일진의 안위를 도모한단 말씀이오. 내 결단코, 적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오. 길을 여시오. 이는 명조연합수군 주장으로서의 명령이오. 불가하오. 기억한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겐가? 내 명은 곧 황제의 명임을 모르자를 타. 황명이 아니라 하늘의 명이라 해도 적에게 길을 내줄 수는 없소. 장군. 보내주십시오 장군 소장이 직접 가서 부하들 구해오겠습니다 부하들이 살아있다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가장 피해할 장수가 누군 줄 아는가 무모한 작전으로 부하를 잃은 아두란 장수일세 아도 난자 인가 장수 중에 장수 인가 이순신 참으로 알 수 없는 인사로다 역시 장수 중에 장수 쪽인가 도덕을 능멸하고 황명마저 없이 내긴 자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라니요 도덕 이제 그만 수급을 받고 소서 행장에게 길을 열어주시지요 어차피 남의 나라 싸움 아닙니까 소장은 외놈도 원수 같지만 이 초선 놈들도 마음에 들 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통제사 이순신의 방지함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고민이 피를 흘릴 까닥이 없습니다 적당히 싸우고 그저 수급이나 취하시지요 도덕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일단 수급을 받으신게 아니신지요 그리 생각하느냐 내 수급 때문에 행장의 협상을 받아들이려 했다 보느냐 나는 통제사 이순신을 살리고 싶다 불세출의 영웅인 저 이순신이 죽는 걸 나는 보고 싶지가 않다 하오나 행장이 물렀으면 결국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날타 하면 이순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설령 이 전쟁이 조선의 승리로 끝난다 할지라도 의심 많은 조선의 국왕과 그 신하들이 이순신의 충성을 의심해 몰아세운다면 이순신은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도 살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때 내가 그의 손을 잡아줄 것이다 진림마저 길을 열어줄 수 없다 허면 이젠 억지 아군에게 전관을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장군 방법을 말하라 이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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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목을 가져오너라 무슨 수를 쓰든 그놈의 목을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사람은 혐의로 터밸릴 것이다 최창군 대출 κα 이순신 이순신